정태기 분홍이 들어와라 정태기 분홍이 입장 들어와 컴컴 너희들도 교육을 하겠다 셀프콘트롤 교육입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철프콘트 콩나물만 저의 철프콘트롤 아직도 욕망을 잘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. 이제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네요. 애들이 많이 차분해진 것 같지 않아요? 분홍이하고 정태기하고 정배하고 정태기를 찾고 정태기하고 정태기하고 아내 조용히 해라 너 저기 써니 같은데? 아내 조용히 해라 여기까지 수고했어